미니언, 나비 됩니다 퍼블맞춤 만원 퍼블은 뭘로 하지? 액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뭐야 이거 흠 흠 어떻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지 내가 금방 보내줄지 아비 가리우스 왜 미드 먹고 있냐 여기서 맘에 마이 펜 아 에 에 에 에 에 띠 아 에 에 에 에 다행이다. 나쁘지 않네요. 성공. 아 성공인가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행히 승. 에잉샨도 가는 중. 자 이거 먼저 잡고. 힐로 돌면 되겠죠. 뚜루루룩. 가용. 어? 까비. 네. 어 난 모르겠다. 화이팅이다. 가텀도 터졌네. 자 이거는 위기를 느낀 트린다미어가 뭔가 뭔가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라도 다이브를 해야 돼 살짝 이런 마인드로 오지 않을까 그치 그치 이럴 수밖에 없거든 수고하고 아 뭐야 자발이라고? 와 다행이다 고맙다 다리우스야 나 갈게 아 아 오네 어 어 어 으챠 수고하셨습니다 아 탑 카소스네? 내가 AD 해야되나 그러면? 미드 자크? 케인 할까? 케인으로 가자 미니언 아비 이 입니다 미안하죠 치감템을 먼저 갈까요? 다크니까 뭔가 치감 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친구 상대로는? 이 친구 상대로는? 아 과거 때문에 안 되겠다 아 까비 Zac 뭐 알아서 하겠지? 이봐용 아 아 아우 쎄다 다크 데미지가 좀 강한데요? 어? 광해검? 와 너무 아깝다 진짜로 미니언이 너무 늦게 지워졌어 빨리 지워졌으면 윤네 빨리 찍는건데 진짜 아깝네 와 자크 솔킬 같네 와 제약골드였어? 맛있다 캠 약해보여요 근데 막상 싸우면 나름 강해요 나르긴 돼가지고 또 또 냈네 기억해두고 와용 괴물 됐네 아용 더 많아서 살짝 위험했네 다크도 은근히 쎄다 데미지가 다크도 은근히 쎄다 데미지가 저렴 저기서 영혼의 맞다이중인데 흐흐흐흐흐 그차 고마세요 어? 어? 네? 이거는 가야겠는데요 어우 시원하다 어 안되나?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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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네 에이 akkor 제한세계 심장 제한세계 심장 뜨나? 실버에서 근데 리로라겐 왔다 야 이거다 후반 전문가 가야지 반드시 후반 가야지 진짜 후반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케일 이성만 오? 몰라 몰라 일단 오지야세계 일단 올려 잠깐만 사기주사위 누누삼성 가긴데 진짜로? 이거 가능? 이거 혹시 가능? 아니 이기지 못하더라도? 아니 이겼어 아니 졌나? 오히려 좋아 엉코만 안하면 돼 여기서 체력 20이면 웬만하면 안단다 일단 먹어 오케 야 뭔가 나왔다 여기서 신의 한수 누누가 너무 안나오는데? 일단 가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속 누누야 그래도 그래도 이속 누누다 오케이 좋아요 아 근데 첫 주사위에 누누 안나오는거 너무 에반데? 4마리 더 필요해 누누가 어? 어? 떴구나 떴구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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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파사딘 우승 좋아요 내가 찍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5코 3성은 재앙이었거든 5-2에 전에는 혼좀 나자 어려 9반 전문가입니다 초고링 5-2 누누 3성? 이거 못맞거든요 사실 누누만 넣어도 안된다는 마인드거든요 지금은 5-2 누누 3성? 5-2 와우 어 그래 2등 2등 열심히 가리고 1등은 내가 할게 이거 그냥 재앙 그 자체거든 해커 누누 해커 누누 한번 해볼까? 자 출발 자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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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심히 한다 친구야 고마워 그냥 자연재해를 만났다 생각하셈 이 친구 자 누누 들어가자 누누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자 누누 출발 간다 이 맛이거든 잘 가고 지지 오 시원하다 고고요 바루 아니 뭐 인상 raj 한번